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준입니다. 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지수는 또 혼조를 보였습니다. 물론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 내용도 그렇고요. 장중에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내용이 우수수 쏟아진 가운데 지수는 다우지수만 소폭 올랐는데요.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0.5% 오른 4만 743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S&P500과 특히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나스닥은 반도체와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나스닥 1.28% 하락하면서 17,147선 그리고 S&P500 지수도 0.5% 내리면서 5,40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어제 미국의 시장 내 구인 건수 발표, 졸트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 내 6월 졸트 보고서 발표로는 818만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전 전월 수치였던 것보다 4만 6천 건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렇게 고용 이직 건수 증가가 된다면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요소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고용 건수는 1,200만 건을 찍은 후에 이후에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이어오다가 지난 4월에 792만 건으로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이후에 800만 건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700만 건과 비교하다면 여전히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었죠. 외출은 1년 전보다 15.2%가 늘었는데요. 4분기 순이익도 2,204천만 달러로 1년 전 200억 달러보다는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문가 예상치도 웃도는 결과였지만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AMD도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AMD는 데이터 매출이 1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장 마감 이후 6%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15% 늘어난 2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인공지능치 판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은 58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69센트로 모두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좋은 것도 있었고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맵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엔비디아의 7% 넘는 급락과 그리고 바로 저 위에 있는 테슬라의 4% 넘는 하락이었습니다. 일단 M7 종목들부터 주가를 좀 보자면 엔비디아 주가 7% 하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8% 하락 그리고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 애플과 구글의 주가는 견조했습니다. 특히 어제 애플이 자사의 AI 관련해서는 구글의 칩을 쓴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나서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제한적인 상승 보였고요. 반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텍사스 쪽에서 또다시 소송이 제기가 됐고 관련해서 보상을 한다라는 내용들 그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소송이 더 번질 가능성도 우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의 주가도 0.8% 하락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프로타인 갬블의 주가도 4.8% 때 하락하면서 역시나 실적 발표 내용들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전해지면 주가는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국제유가는 좀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주들은 의외로 강세를 보였죠.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 1.7에서 1.9%까지 올라갔고요. 옥시덴다, 페트롤리움은 강구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라일리의 주가는 여전히 하락입니다. 2% 때 하락이고요. 또 워크가 밤사이 많이 빠졌죠. 9% 때 큰 폭의 하락. 반면 존슨앤존슨과 에버비 등의 종목들도 화이자까지 2% 때 강세를 보였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비롯한 헬스케어 관련한 기업들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반도체 주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모두 빨간불을 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 내용들 전달된 AMD, 데이터센터에 있어서의 매출이 늘어났다. 리사수에 뭔가 자신감 넘치는 그런 컨퍼런스콜의 그런 내용들 통해서도 앞으로 2등이 아니라 1등 자리와 격차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에 강한 기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0.9% 빠졌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 브로드컴,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은 모두 4에서 크게는 6%까지 하락을 했고요. 어제 강세를 보였던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도 5%대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금융주 보겠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JP모건 2% 강세, 그리고 세티그룹도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페이팔의 주가가 어제 좋았죠. 8% 넘는 강한 상승, 그리고 금융주 안에서 골드만삭스의 주가 움직임도 2% 넘는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혼조 보이고 있고요. 온탕과 냉탕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를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애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구글이 설계한 AI 칩을 활용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에 대응하기 위해 라이벌인 구글과 손잡았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애플은 논문에서 구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애플 인텔리전스에 기반이 되는 AFM 온 디바이스의 TPU 클러스터에 학습시켰다고 전했습니다. TPU는 구글이 AI 구동을 위해 자체 설계한 커스텀 칩인데요. 현재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 AI 칩 시장의 점유율 80% 이상이죠. 이 AI 붐에 힘입어서 엔비디아의 GPU 개당 가격 3만원에서 4만 달러나 되는 정말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은 부족한 모습인데요. 애플이 구글의 AI 칩을 활용해서 AI 모델을 학습한 모습이고요. 애플은 오늘 장,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가져온 특징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같이 함께 짚어보시겠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7% 넘게 하락하면서 두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조 달러를 넘어섰던 시가총액도 2조 5,5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는데요. 한편 이날 하락은 빅테크 기업 등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될까 하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모습이고요. 미국 덴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컴퓨터 그래픽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 CEO가 메타의 마크 저크버거와 함께 연단에 서서 AI 부작용 우려와 거품론이 확산하고 있다면 있지만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다음 단계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의 주가는 애플의 구글칩 선택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차량 후두가 열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주가는 4% 넘게 하락한 모습이고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사가 제조한 일부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후두가 열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확인했고요. 잠재적으로 해당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약 185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렌치가 풀린 후두는 완전히 열릴 수가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리콜 작년 12월에 있었던 오토파일럿의 안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있었던 미국의 203만 대 대상의 리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가지고 왔습니다. 메타는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새로운 모멘텀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메타의 매출 전년비 20%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텍사스주와 이주원의 생체정보무단사용 소송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소송과 관련해서 1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메타는 0.5% 밀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특징조 정리해보았는데요. 특징조에서 오늘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콘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나 미국 증시 포인트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열어주시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선두 교체도 곧 끝난다. 최근에 빅테크 자리를 중소형주들이 좀 메우면서 선두 자리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곧 끝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빅테크의 랠리를 소형주들이 이어받아서 선두 교체가 있었는데 이런 순환매가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으로 여겨지면서 투자자들이 기술주를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고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을 대신 대거 사들이면서 교체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실제 소형주 중심으로 이뤄진 러셀 2천 지수는 7월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반면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서는 현재 진행형인 교체 매매가 곧 마무리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클레이즈의 매크로 리서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아제이 리자드 아크샤는 대형주와 소형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형주의 이런 아웃 퍼포먼스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전하기도 했고요. 순환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이어서 소형주는 펀더멘털이 약할 뿐만 아니라 부채가 크고 또 수익 성장 예측 가능성이 낮다며 소형주 위주의 랠리가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도 함께 덧붙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장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머니네버슬립에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간 랠리가 끝난다. 혹은 중소형주 랠리가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참 분분합니다. 과연 시장은 누구의 예측이 맞아떨어질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도 역시나 한입뉴스도 이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한입뉴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이젠 음성으로 소통한다 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오픈AI가 챗집PT의 고급 음성 모드 단계적으로 출시를 한다 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챗집PT와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오디오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생긴다면 영어 공부할 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하는 도중에도 중단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오픈AI가 챗집PT 플러스 사용자 중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고급 음성 모드를 단계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초 6월 말 출시 예정이던 음성 기능은 완성도를 이유로 출시가 연기된 바 있었는데요. 새로 출시된 오디오 기능에서는 사용자들이 챗집PT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하고요. 챗봇이 말하는 도중에도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챗봇이 열심히 막 설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잠깐 근데 이거 이거 좀 더 알고 싶은데 라고 말을 중단하고 새로운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점점 영화 허화 또 유사해지는 상황을 연출해 낼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화하는 것처럼 가능하다라는 거군요. 네. 현재는 저희가 질문을 입력하면 챗봇이 막 중간에 땡기 없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을 중단하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 AI 상담사 AI 비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저도 빨리 써보고 싶네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한의 뉴스 열어볼까요? 비트코인보다 위험한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엔비디아 주주분도 섭화죠.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높은 엔비디아를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난해 지속적으로 랠리를 보였고 올해도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세는 7월 들어서 꺾이는 모습이었죠. 30일 기준으로 해서 엔비디아 주가는 어젯밤 7% 급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채권보다는 주식이, 또 주식보다는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근 이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 엔비디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엄청난 랠리를 이어오던 엔비디아죠. 올해 7월 들어서는 다소 그 기세가 꺾이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10월 이후 이 기업의 주가는 23%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보다 약 2배 더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30일 기준 지난밤 엔비디아의 주가는 7% 이상 급락하면서 103달러 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런 하락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진 한이뉴스는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자동차업계 이야기입니다. 퇴사하실 분? 하면서 스타일란티스가 자발적인 퇴직 패키지를 제공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부사장 이하의 특정 직무를 대상으로 이런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하죠. 상반기에 자동차 수요의 급감 그리고 이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줄어들게 될까요? 네, 스텔란티스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미국 직원들에게 자발적 퇴직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보니까 비노조원인 직원 중 부사장 이하 특정 직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하고요. 이전 프로그램과는 달리 자격 요건에서 최소 근무 기간이 빠졌다고 합니다. 스텔란티스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부진한 수요로 인해서 상반기 수익이 급감한 바가 있었는데, 이에 CEO가 올해 하반기에는 5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과연 비용 절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까요? 2분기 연속 감소다. 뭔가 안 돼요. 스타벅스 얘기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내용을 보니까 순이익이 전연답이 7%대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좀 하회한 그런 실적이었는데요. 주가가 올 들어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 스타벅스 실적 소식 확인해 볼까요? 네, 스타벅스가 30일 회계연도 2024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줄어든 수요의 2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13개월 이상 운영된 매장들의 동일 점포 매출은 전년 대비 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이고요. 순이익 또한 지난해 대비 7.6% 줄어들었다고 하니, 스타벅스의 주가 올해 들어서 약 19% 감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스타벅스가 매출에서 어떤 변화를 또 꾀하게 될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스타벅스 특히나 중국에서의 매출이 10%대로 두 자릿수 하락이 나타났는데, 중국 시작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뭔가 자구책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고 가격을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고,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입뉴스 4가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종목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 원인은 실적 발표 내용 때문이었는데, 지난 2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회계 연도로 낸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매출은 647억 2,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79억 2,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14%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희성주당 순이익은 2.95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예상을 살짝 상회하는 성적표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 매출과 또 주당 순이익은 각각 643억 9천만 달러와 또 2.93달러였기 때문에 이보다는 소폭 상회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우리는 오늘날 대규모 플랫폼 전반에서 고객의 미션 크리티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또 AI 시대를 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요? 뭘 실망했을까요? 네, 좋은 성적에도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은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 때문이었습니다.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문의 2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18.85% 증가한 285만 1,50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문은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 또 윈도우 서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애널리스트들이 집계한 컨센서스였던 286억 8천만 달러보다는 낮은 수치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사업 부분의 성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업무 절차 부문의 매출은 203억 1,7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 부문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 링크드인, 다이나믹스 365, 원드라이브, 팀즈 등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 엑스박스, 빅 등으로 구성된 이 모어 퍼스널 컴퓨팅 부문의 매출은 14.31% 늘어난 158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실적 발표를 종합해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사업 전반에 걸쳐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사업 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문이 시장의 기대를 소폭 밑돌면서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장과 시간의 거래 모두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우선 본장에서는 0.89% 하락한 422.92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는 장 마감 이후에 이뤄졌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의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아니면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게 될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실적 발표 기업인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뒤를 이어서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AMD의 분위기는 완전 반전된 것 같아요. 실적 내용 확인해볼까요? 네, 이 AMD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미국 대표 팸리스 기업이죠. AMD가 2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58억 3,500만 달러로 전연동기 대비 8.88% 증가했고요. 희석 주당 순이익은 0.69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 매출과 또 주당 순이익인 57억 2천만 달러와 0.68달러보다는 좋은 성적을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MD의 CEO인 리사수는 우리는 기록적인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에 힘입어 2분기에 강력한 매출 및 수익 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고요.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모든 시장에서 더 많은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AI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상당한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특히나 데이터센터 쪽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부문별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데이터센터 부문의 퍼포먼스는 탁월했습니다. 이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4.53% 증가하면서 28억 3,4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매출이 1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MD는 이 같은 기록적인 매출은 GPU 출회량의 가파른 상승과 또 GPU 판매에 강력한 성장 덕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사수 CEO는 AI 칩 매출이 예상보다 높았다며 2분기 동안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업 부문의 매출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부문 매출은 14억 9,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는 기록 보여줬고요. 이 사업 부문에는 라이젠 CPU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데스크톱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칩을 주요 제품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게임 부분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6억 4,800만 달러를, 인베디디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99% 줄어든 8억 6,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비주력 사업 부문의 매출은 매우 부진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업인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주가가 올랐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들 데이터 센터다, AI다 관련한 매출이나 영업이 있단에 있어서 좀 부진한 내용들이 AI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내리곤 하는데 2등 기업인 MAMD가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또 앞으로 시장 판도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도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